이제 사이오니 푸려기가 파괴되고 캐리걸이 졸귀들을 다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등을 돌릴 것 같아 두렵고라 무슨 말인지 압니다 피닉스 저도 그녀의 의도가 순수하다고 믿고 싶지만 내심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UED를 재가하려는 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궁금한 건 그녀가 승리하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문제겠죠 내가 한마디 하지 그녀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지만 내가 코라를 되찾는 일을 돕겠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거야 박처아크 트오스 네 의견 따위가 궁금했다면 널 때려 살아냈을 거야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저렇게 된 건 애초에 너 때문이었다고 이봐 다들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겠어 캐리건 계획했던 대로 코라를 공격할 준비가 되었나? 거의 다 됐다 그래도 주 하이브 클러스터를 건설하려면 아직 자원이 꽤 많이 필요해 혹시 당신들이 날 위해 자원을 좀 모아주면 안 될까? 벌써 계획을 세워둔 것 같은데 뭘 하고 싶은 거야? 캘모리안 조합을 한번 방문해 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모리안은 이 구역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쪽 방어선을 우회해서 자원을 적당히 훔쳐낼 수만 있다면 코랄의 전면전을 개시할 수 있어 쉽진 않겠지만 할 수 있을 것도 같군 게넥스 함께 하시겠습니까? 승산이 커질 수 있다면 내가 직접 공격을 이끌게 했다 좋습니다 어서 움직이죠 저들이 의심하고 있을까요? 영원님 물론이지 저들은 바보가 아니다 디오란 그저 미지의 악을 상대하기 위해 이케 알고 있는 악의 세력과 손을 잡았고 그 대가를 모르고 있을 뿐이야 정신채어 테란 커맨드 센터를 가능한 한 많이 감염시켜라 그 시설을 감염시키면 그걸 이용해 코랄의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그 시설을 감염시키면 그 시설을 감염시키면 형рать 는 그러면 성분위원의 상망가oned 순부턱인가? 나는 전투에 몸조렸다네. 이 구역을 구하기 위해 내 최애 지적과 함께 일하게 되나?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운명의 신이 요즘 너무 제멋대로라니까. 꼭 영감님 같은 소리를 하는군요, 페닉스. 내가 너보다 368년을 더 살았다고 해서 날 부셔지는 마라, 젊은 레이너야. 나는 아직 대란말로 뭐라고 하더라. 한창 때린단 말이야. 제가 잘못했군요. 무슨 부탁인가? 운명은 와이어를 위하여. 명심해라, 정신체요. 하이브 클러스터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1만 개의 수정이 필요하다. 모두 확보하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구하게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를ous에Plane을 윌면을 깔아주시다. 도포가를 은근하게 계시도록 도포할 수 있습니다. 최애 뱃은 기본적으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운으로 라이브 클러스터를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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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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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